지금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필링 한 박자 필링 다 아시죠? 딴따다 딴따다 8분음표 16분음표 딴따다 알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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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따다 에서 앞에 8분음표를 탐으로 탐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쉽죠 알아래 누구나 다 쉽게 쓸 수 있는 필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흔히 쓰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심플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그런 필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살짝 왼손에 이제 더블이 들어가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그쵸 알 엘 알 엘 알 더블은 작게 따따따다 원 이 엔다 이러면 원 이 이에 더블 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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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R을 탐으로 가면 첫번째 R을 탐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칠것은 손수사와 왼손 부터죠 뒤의 16비트를 탐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